자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구글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브런시 우리가 지금 구글 SEO를 브런시가 어떻게 했었는지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했었던 얘기들을 지금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는데 지금 배워놨었던 기술들이 그러면 구글이 일단 망하지 않는 한 구글이 일단 늘 똑같이 이걸 찾아서 가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통해서 순위를 만약에 올릴 수 있다고 치면 브런시 이거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지금 알았다가 열심히 공부해놨는데 나중에 무슨 작동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저도 작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 뭘 통해서 예측을 하냐 뭐 과거를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된다 라고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설명을 좀 먼저 드리기 전에 자 알고리즘을 보면요. 제가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웹사이트는 이제 알고루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뭐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요. 밑에 가서 설명이 나와 있죠. 알고루는 뭐 참고로 저랑 관련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비주얼리 비주얼하게 보는 건데 여기 가서 대충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구글을 가서 보면은 여기 뭐 여기 뭐 세 가지 색깔이 있죠.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2017년 이를 좀 가면은 뭐 노랗다가 이제 뭐는 뭐 좀 녹색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녹색은 뭐 지금 있었던 게 아무 변화가 없고 뭐 노란색은 좀 구글 알고리즘에 좀 변화가 있었고 빨간색은 좀 많이 변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 구글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구글에서 일도 안 했는데 구글의 직원인데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참고로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지만 구글은 굉장히 큰 회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10명이서 돌아가고 전세계를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10명이 있는 회사인데 그중에서 한 명이 그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나는 이 회사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믿을만 하긴 한데 뭐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구글에서 일을 했다가 왔기 때문에 이 구글 알고리즘을 좀 알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총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총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총을 만드는 사람이 이 총에 필요하고 어려운 점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실전에서 이 총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저희가 이제 구글 SEO를 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이런 회사들도 이제 구글 SEO를 하는 회사에서 실전에서 써보니까 구글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쓰고 있는 방법대로 해봤더니 이만큼 달라졌더라. 예를 들어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1등하고 있던 애가 갑자기 뭐 한 뭐 한 10등 밖으로 막 밀려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바뀌면 그럴 수가 있죠. 방정식이 바뀌어버리니까. 노란색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등 하던 애들이 뭐 한 10등, 20등 한 자릿수 하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한 두 자릿수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건 노란색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초록색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변하지가 않는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등 하던 애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죠. 구글이 크게 막 갑자기 막 뭔가를 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나름대로 이게 노하우일 테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 가서 보시면은 뭐 오래전부터 뭐 좀 가서 보시면 2017년 이후로는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알고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가 뭐 구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실전에서 뭔가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 토대로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처음에 이 SEO를 배울 때 저는 마아즈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뭐 멘토를 통해서 아니면은 제가 어 좀 그 통해서 배웠었던 뭐 저보다 먼저 잘하신 분들은 이 마아즈를 통해서 배웠었는데 여러분께서도 링크를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가서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컨펄드라고 나왔죠. 이게 2021년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바뀌었다. 구글에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거 페이지 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긴 페이지가 있죠. 가서 보시면 언제부터 있냐면은 2000년도부터 있어요. 저도 제가 처음 이제 구글 SEO를 시작하게 됐던 게 제 생각에는 한 2007, 2008년도 6초쯤인데 이제 뭐 그 이후로도 뭐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뭐 팬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로 구글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바뀌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십몇 년 동안 이제 뭐 계속 바뀌고 뭐가 바뀌었는지가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시면 가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구글 SEO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고 그 원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혹시 나는 구글 SEO에 대한 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프랑스 열심히 배웠다가 나중에 뭐 한순간에 기술 없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뭐 구글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뭐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는 구글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 80, 90% 정도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큰 시장이고 여전히 거기서도 더 좋고 더 좋은 웹사이트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90% 정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뀐 것들만 계속 공부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웬만한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배웠었던 PBN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백링크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이거 뭐 별로 바뀌는 거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접근하실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오늘 보여드린 링크들 한번 가서 클릭해 보시고 뭐가 있나 영어를 잘 할 수 있던 없던 그냥 그래도 한번 뒤져보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요. 여러분의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확신을 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